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의 점에서 선거소송 대리인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재검표 전후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입장문이기 때문에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첫 번째로 민경욱 전 의원지역 재검표 진행입니다. 작년 5월 소재기 이후 413일 만에 재검표입니다. 2020년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회 총선 직후에 전국의 약 130개 선거구에서 대부분에 접수된 선거 무효소송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연수구을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을 대상으로 재검표가 2021년 6월 28일 월요일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천연수구을 국회의원이었다가 낙선한 원고 민경욱이 인천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부분에 2020년 5월 7일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은 소재기 이후 180일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의 늑장 덕으로 이제야 재검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일 2회 정거조사에 해당하는 재검표는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4인 전원 주심대법관 천대협의 주재하에 원고 피고 대리인들 재판부에 사전 허가한 참관인 및 정거조사방법 전문가들에 함께 참석해서 작년 5월부터 봉인상태로 보존된 투표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등 관련 자료의 봉인을 풀고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 민경욱적 대리인들은 석동현, 권오용, 도태우, 유성수, 박주현, 유정화, 이동환, 문수정, 김모둠 변호사 등이며 이들은 각기 소속 법인이 다름에도 작년 소재기 당시부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조로 모여서 외인부대 연합군식으로 1년 넘게 연수구을 선거 무효소송에 매달려왔습니다. 이번 선거소송 재검표의 이유와 목적은 과거 선거소송, 당선 무효소송 재검표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총선에서 간혹 진행된 당선 무효소송 재검표는 당선자와 낙선자 간의 근소한 표차로 인해서 투표지 중 유효표, 무효표의 재판정과 수개표 방식으로 다시 표를 개수하는 절차에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은 투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QR코드 사용이나 투표지 봉인불량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히 사전투표 부분과 관련하여 벌어진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디지털 조작 및 유령표 투입 등 불법행위의 요소 때문에 전국의 130여 개 지역에서 대량으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 재검표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유관으로 투표지의 유, 무효 여부를 확인하고 표를 다시 세워보는 절차에 거쳤으면 아니되고 그에 앞서서 보존된 투표지 실물들이 작년 4.15 개표당일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지와 동일한지 즉 개표당일의 전자개표지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일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비교 두 번째는 전체 투표지의 평균 약 40%에 해당한 사전투표지가 실제로 투표장에서 부여된 것인지 즉 사전투표지마다 각각 일렬번호가 부여 인쇄된 QR코드 번호를 전수조사하고 셋째는 불법 투입된 유령투표지는 없는지 즉 지질, 인쇄, 잉크 상태 등 투표지 성상조사로 확인 등에 확인하는 절차여야 됩니다. 4.15 총선 당시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QR코드 전수조사의 필요성입니다. 인천 연수골 지역을 비롯해서 작년 4.15 총선 이후에 전국 130여 개 지역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 4.15 당일 투표는 야당 후보가 이겼지만 4월 10일과 11일 이틀 사이에 사전투표에서는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등 같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4.5일 간격으로 먼저 치료진 사전투표의 결과가 4.15 당일 투표의 결과와는 전혀 동떨어진 통계적 특이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연수골 지역의 민경욱 전 의원도 당연히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일령 후보에게 3,357표를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251표를 쳐서 총 2,894표 차이로 예상치 못한 낙성을 당했는 바 그러한 결과에 적법성을 믿기 힘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인천의 서울 강남구에 해당하는 연수구, 얼구 주민 가운데서 사전투표한 인원 4만 5,605명 중 20%가 넘는 9,436명이 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사전투표 기간에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인천 시내의 다른 곳에 가서 사전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무효사송의 재건표의 주된 목적은 과거 선거 소통처럼 단순히 몇 장 혹은 몇 십 장의 유무효 논란 소지가 있는 투표제의 판정과 개수 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 작업이 아니라 사전투표 결과의 특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 방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제에만 인쇄된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소송 대리인들은 보존된 투표제 실물이 과연 실제 유권자들이 작년 4월 15일 당시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일에 실제 투표한 투표제들이 완벽하게 맞는지를 유관심사가 아니라 디지털적 수단으로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점검 및 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통상적인 재검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작년 소재기 이후에 수없이 절규하듯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검표에서 사전투표제 가운데 후보자별로 백매식 샘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으나 원고 소송 대리인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중이므로 재검표 당일에는 사전투표제의 전수조사와 작년도 이미지 파일과의 대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에 임하는 원고 소송 대리인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원고와 피고 선관위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원고 한 사람의 선거 당락을 위한 소송도 아닙니다. 단순히 재판의 승패를 떠나서 대한민국 법 제도의 근간 중 하나인 선거 제도에 관해서 작년 4.15 총선 직후 전국 130개 지역에서 불묻처럼 터져 나온 선거 관련 부정의 의혹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그 공정성 여부를 법에 보장된 선거 소송 절차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치르게 될 전국 단위 선거에 관한 부정선거 12요비인을 막아보자는 일념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것을 위한 핵심이자 정점에 있는 절차가 바로 다가오는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의 기일 후의 정거조사 즉 재검표 절차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들은 그동안 대법원의 선거소송을 1년 넘도록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데 대해서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소를 재개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말 어렵게 재검표가 열리게 된 만큼 소송 성격이나 목적상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원고 측에서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투표지 이미지 파일 및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 비교에 대해서 대법원이 국민들의 헌법상 참정권, 선거법 및 알글리 보호를 위한 여태까지의 방어적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은 전망과 향후 계획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들은 대법원에서 이번 6월 28일 재검표 당일 기일 외의 정거조사의 본질에 맞게끔 재검표에 앞서 원고가 요구한 투표지의 무결성, 동일성 확인 절차를 선행한다면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의해 원리적 선거 조작 부분, 즉 부정행위 정거들이 상당 부분 확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그 선거 조작의 방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원고 대리인들은 재검표에 의해서 향후 열리게 될 대법원 변론 기일에서 4.15 총선 연수구월 지역의 선거 부정의 이유를 입증해 낼 것입니다. 아울러 4.15 총선 당시 다른 선거구 지역에서도 인천 연수구월과 동종 유사한 원리로 선거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임을 자명함으로 이 점 또한 100일 하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6월 24일 날 인천 연수구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석동현 외 일동 매수가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보도자료였습니다. 앞에서도 거듭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특정 후보의 당락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 교체와 관련된 그런 선거의 투명성과 중립성과 정직성에 대한 시비가 이 땅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관들이 정말법과 양심에 따라서 나라의 현재와 앞날을 깊이 생각해서 공정하게 제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는